지금 시작합니다. 우리 청송군 1등 청송군 먼저고 1등 군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 멋지게 지어주셨다고 의회에서 감사해 또 마음을 월컴하고 계신 걸 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청송군의회 청사건리 및 군청사 주차장 확충사업 3층은 본회의장, 특별위원회실, 방송실 등 573 상호 및 법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편의를 제공하여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사업비는 군이 75원과 특별교육세 5억원 272병으로 1대 165%가 증가했고 공무진과 기간제 근무자도 2020년 7월 청송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020년 우리 그 공무원들에게 우리 군청에 잘 전달해서 같이 우리가 여기 독립을 했다고 우리가 군, 의회와 군, 의회와 국립 어떤 와 계신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그 대신에 공무원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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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대신에 공무원들은 모두 이제 공무원들을 다시 한 번